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와일드 사파리입니다. 다양한 동물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이 동물 피규어와 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총 30장으로 각 동물마다 6장씩 있습니다. 그 6장은 0부터 숫자 5라고 적혀져 있고 코끼리, 치타, 사자, 코뿔소, 얼룩말 5종류의 동물이 각각 6장씩 총 3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피규어입니다. 동물 피규어는 각 동물마다 5개의 피규어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하고 나머지 이어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물은 종류별로 잘 모아서 가운데에 배치해둡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라서 카드를 다르게 받습니다. 와일드 사파리는 2인에서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2인이서 플레이한다면 카드 2장만 제거하고 남은 카드를 각각 똑같은 장수로 나누면 되고 3인이서 플레이할 때는 3장을 제거하고 3명이 각각 똑같은 개수로 9장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4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이번에 또 2장을 제거하고 플레이어마다 7장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5인이서 플레이할 때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하고 플레이어마다 6장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잘 섞어서 카드를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선을 정합니다. 선부터 시계방향으로 턴을 진행하고 총 인원수만큼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즉 5인 플레이 시에는 5라운드를 진행하고 4인 플레이 시에는 4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선이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선부터 내가 카드를 한 장 내려놓고 동물 피규어 하나를 가져갑니다. 카드를 한 장 내려놓을 때는 내가 원하는 카드 아무거나 한 장을 내려놓고 이 내려놓은 카드와 똑같은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동물을 가지고 와도 되고 같은 동물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카드 한 장을 내려놓고 동물 피규어 하나를 가져가는 게 내 차례에 할 수 있는 액션의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동물 카드를 내려놓게 되는데 동물 카드를 내려놓을 때 세팅하는 방법은 같은 동물을 어떤 플레이어가 내려놓은다면 그 전에 있던 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지막에 놓여진 카드의 숫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의미가 없죠. 라이언을 새로 내려놓은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마지막에 내려놓은 카드가 가장 위에 갈 수 있도록 카드를 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려놓고 동물을 가져가다가 한 라운드는 한 종류의 동물이 6장의 카드가 모두 다 내려놓게 되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 즉시 끝나고 그때 가장 위에 있는 동물의 숫자가 그 동물의 점수가 됩니다. 즉 얼룩말은 3점입니다. 그럼 얼룩말 피규어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한 마리당 3점을 받아가면 되고 콧불소는 2점 사자는 4점 표범은 1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코끼리 카드는 0점입니다. 내가 투자한 동물의 피규어가 가장 마지막에 올려진 카드의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유리하겠죠. 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피규어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라운드를 진행하고 그 라운드별 점수를 적어두고 최종적으로 모든 점수를 더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게임 같지만 이 카드를 내려놓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고 내가 어떤 동물 피규어에 투자를 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와일드 사파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